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여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자, 케이크 먹자. 맛있겠지? 지금? 이따가 먹자. 이게 끝이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봐봐. 네, 들어오세요.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봐봐. 내가 널 위해서 특별한 마법 같은 생일을 준비했지. 마술사 고양이 보여? 완전 기대해. 자,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우와! 너무 웃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